안녕하세요 코딩뉴스 읽어주는 태지쌤이에요 오늘 제목은 미래의사는 두 부류로 갈린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입니다 제가 요새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궁금해서 조금의 의심도 있었고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미 2017년 기사더라고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미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메디게이트라는 곳이고요 밑에 링크와 QR코드도 걸어놨으니까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방문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미래의사집단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의사와 인공지능의 지시대로 진료하는 의사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게 이지성의 에이트도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이 뉴스레터 최신호의 의학교육의 변화와 과제 하버드 의대를 통해 본 새로운 의학교육의 변화를 게재하면서 미래의료를 이렇게 전망했다 전우택 교수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2019년부터 바로 올해죠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기관 배치를 변경해서 1학년 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끝내고 2학년 때 임상실습을 도는데 한 환자를 장기간 팔로우업하면서 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게 하며 3, 4학년은 집중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연구를 한다 또 다른 특징입니다 MD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트랙으로 도입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새로운 학습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학습방법? 하버드 의대에서 도입한 새로운 학습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플립러닝입니다 플립러닝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방식을 플립러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플립러닝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이 플립러닝에 대해서 저네태 교수님께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십니다 교수는 수업시간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제작된 동영상 및 과제물을 통해 먼저 스스로 학습하게 한 뒤 수업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나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지식적용 토론을 하고 교수는 그런 토론을 지도하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버드 의대에서 이런 급진적인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을까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택 교수님께서는 의사가 가져야 하는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능한 의사 명의가 되는 방법은 뭐였냐면 교과서에 있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고 또 새로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개인적 임상 경험을 통해서 임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명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과거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우택 교수님께서는 교과서적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게 과연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다른 직업은요?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법적인 지식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과 수많은 판례들을 기억하는 건 사실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공부를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지 그거를 기준에 두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완벽하게 모든 지식을 저장해 가지고 있으며 한 명의 의사가 가졌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의 임상 경험을 빅데이터로 정리해 그 중 최상의 결정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한다 전 교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사들을 교육하는 의대도 교육 방식이 혁명적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면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한 다음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불러내고 변형에 적용하는지를 스스로 익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미래의사는 완전히 두 종류의 직종으로 나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인공지능이 지시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집단과 그 인공지능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입력시키는 의사집단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후자인 인공지능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입력시키는 의사집단 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 능력을 에이트에서는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 교수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의사들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의사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인공지능에 지배를 받는 의사들은 그 전문성을 점점 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등과 일정 부분 겹치는 역할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의사들은 기존의 의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사회적, 의학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전 교수는 그들이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내용이 한 국가와 전 세계의 의학과 의효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좋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학 교육의 경쟁 내용이 될 것이고 하버드 의대는 그것을 의식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거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의사는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이고 기존에 이미 있는 지식만 써먹는 의사들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의사로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미국 의대들은 소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의학 교육으로 혁명적 변화를 시작했다면서 이제 전 세계 각 영역으로 밀려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대응하고 주도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2019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코딩뉴스 읽어주는 태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